어? 아직 붙어있어요? 고기는 붙어있어요? 자, 팀킬 중입니다. 팀킬 중 지니어 형 보고 있나요? 지금 동근이 형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니어 형 보고 있나요? 고기 잡고 있는 거 방해하려고 아예 그냥 다 걸어 엎어버립니다 어? 뒤에도 잡았나? 네, 여기도 랜딩 중이에요 뒤에 분들은 멀리서 와가지고 우선 순위가 멀리서 온 분들이 있는데 지금 뭐 제가 뭐 빨리 서두르려고 그런 건 아니고 고기 랜딩하는데 서둘면 놓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제가 뭐 뒤에 좀 멀리서 와가지고 멀리서 온 분들 먼저 찍으러 갈 수 있다는 확률을 제가 말해준 겁니다 와 이거 빵 좋다 진짜 뭐 빵, 제일 크다 이거 제일 크다 제일 퇴근 퇴근! 퇴근! 와 이거 메탈 때리기인데 이야 씨, 봤죠? 봤죠? 고기가 피하는 거 봤죠? 아! 우와 이거 빵 좋아가지고 자! 오케이! 오케이! 좋다! 와 좋다! 와 좋다! 빵 졌다 빵 졌다! 우와! 좋아! 갑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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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세 번째 줄여주세요 잠깐요 이거 세 번째 랜딩이요? 잠깐만 야 ! 고기 랜딩